진짜 뭐 새로운 것만 보면 되게 좋아하네 꼬부가 이건 근데 더 신기한게 움직여 혼자 막 움직여 짱 좋다 이거 하루종일 갖고 놀겠는데 근데 배터리가 금방 까지겠다 다행이다 꼬부가 장난감이 많이 생겨서 꼬부가 뒤집었어 꼬부가 뒤집었어 꼬부가 뒤집었어 제노 거리가 뒤집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